참 신기해 아무것도 아닌 마음이 하나하나 모여 오늘이 됐어 참 신기해 아무것도 아닌 상상이 하나하나 모여 오늘이 됐어 그래서 오늘은 뭘 할까 뭘 하면 특별한 하루가 될까 시장 한 번 반에서 춤을 춰볼까 조용히 앉아 독을 못 풀까 바다로 나가 수영을 해볼까 어떤 하루를 만들까 오늘 날아오야 선물할 거야 우렐나 저 마음을 거기다셔 왕사로 날아 방향을 보냈다 선물 될 거야 선물 될 거야 그래 나는 선물할 거야 당연히 오늘이 날이네 새로운 꿈을 꾸는 날 당신의 꿈이 즐겨 이뤄지는 날 완벽한 완벽한 오늘을 준비해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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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이 완벽한 날이네 워하이нее